배려와 희생의 구분 배려와 희생을 구분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또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도 친구가 별로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들은 친구도 많고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신 주변에는 좋은 친구가 없고 자신이 무언가 잘못 살았나 하고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친구들이 많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과 비법을 궁금해한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키면서 남을 배려한다면 친구가 많이 생기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을 사랑해야 한다.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우리를 사랑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인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데 남들이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리도 없기 때문이다. 먼저 본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남들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배려와 희생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는 배려를 하는 것 거기까지인 것이다. 내가 남을 배려했을 때 그 상대방이 우리에게 보답을 하거나 내가 베푼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 상대의 생각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원해서 남을 배려한다면 거기까지인 것이다. 그런데 배려를 훨씬 넘어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몸살 기운이 있고 아픈데 친구가 전화를 해서 만나길 원한다면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연락줘서 고맙고 다음에 날 잡고 우리 보자. 라고 거절하면서 배려 깊은 말을 남기면 된다. 가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전화 왔으니 꾸역꾸역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나가 찬바람 쐬고 독감까지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다. 그랬을 때 나는 친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희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건 배려가 지나친 것이다. 친구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 백을 빌리려고 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백인데 친구를 위해 배려한답시고 백을 다 빌려줬다면 이건 희생을 한 것이다. 배려가 지나쳐 희생 수준까지 행한 것이다. 이렇게 희생 수준으로 남을 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게 희생에 가까운 수준으로 남을 위하면 후에 남이 최선을 다해 보답을 할까? 희생에 가까울 정도로 남을 위하면 기대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다. 본인이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게 된다. 어떤 형태라도 자신의 희생을 보답받을 기대를 하게 되고 상대방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여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남을 진심으로 배려한다면 자신이 타격을 받지 않고 손상이 크지 않을 정도의 배려로 끝을 내야 한다. 배려가 지나쳐서 희생의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 기대와 부담이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기대와 부담이 커져 점점 사이가 나빠지면 희생을 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배신을 당했다는 등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나 남에게 필요한 조건을 아끼지 말고 자신의 여유선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배려인데 그 이상을 해버리면 희생이 되고 희생이 되면 기대와 부담을 낳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배려와 희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업그레이드하다 보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